안녕하세요 복수한 재테크의 피츠데디 피츠데디입니다 새하 오늘 아빠가 금요일 아닌데 왔잖아 집에 그치 왜 왔어 새하 아빠가 오늘 나 보고 싶어서 당연하지 어떻게 알았어 들켰네 아빠 마음을 벌써 아는거야 새하가 그래서 새하가 아빠가 오늘 새하한테 미국 주식 하나 사줄거야 근데 새하한테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결정? 응 새하가 선택하라고 첫번째 맨날 우리 엄마랑 가는데 있지 커피숍 커피숍 이름이 뭐지? 스타벅스 스타벅스 별다방이지 별다방 스타벅스 그치?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빠가 새하 전화기 가지고 있지 전화기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전화기 회사가 AT&T 그 다음에 새하야 코카콜라 자 자 새하야 네 불러봐 스타벅스 AT&T 코카콜라 어떤 주식을 갖고 싶어 새하는? 네 그렇지 스타벅스 좋아 그러면 여보 오늘 스타벅스로 새하를 두주 사줍시다 알겠습니까? 네 나도 사줘 안녕 당신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 새하를 위해서 엄마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새하를 도와주는거야 알겠지? 왜? 그걸 왜인지를 알아야 돼 이제 앞으로 새하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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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아